오랜만입니다. 오늘 무슨 날이에요? 아 화이트데이 오늘 무슨 날인데?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뭔 날이야 근데? 오늘 화이트데이야? 화이트데이 남자가 무슨 날이야? 너무, 너무 내새는데 너무, 너무 내새는데 진짜 문자들어 이사가는 퇴비 선외무사전 화이트!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 화이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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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었어. 그렇게 눌렀는데 그렇게 눌렀는데 갑자기 넘어졌어. 나 깜짝 놀랬어. 좀 민망했어요. 공 다 쏟았어. 너무 쪼가져가. 아 민망이야. 좀 더 뛰어들어와서 도와드렸을래. 랜피아는 이쁜트같이 나간다. 서브 치러 나가야 돼. 아 처음에 이제 던져달라고 했는데 작창에서 원업존에서 이제 선수들이 꼭 가져가는 거라고. 그래서 아 미안하다.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. 탈찬 거 좀 했어. 어쩔 수 없지.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 KV 우승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네, 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달라 본 게 아니라 저는 전 경기부터 자꾸 그쪽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습관이 돼가지고. 오늘도 알고 있는데도 자꾸 그쪽을 쳐다봤는데 어 없길래 아 맞다 하고. 다 그래요? 나 말고 다 그래요? 오랜만에 서브에이스 뭐 하게 돼서 기분 좋았는데 좀 범실이 많아서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. 다음 경기에는 좀 더 범실 없이 좋은 서브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시즌 얼마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우승할 수 있도록 좀 더 힘내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슴을 쓸어내리던데 왜 그랬어요? 선수는 세타 페이스트를 구사는 안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노린 거예요. 앞에 하윤영 세타가 본인의 앞에 없다는 걸 알고 세타 페이스트 다행이다. 잘 볼게요? 할 때마다 가슴 철렁하기는 잘 안 해보고 해서 득점해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1,2,2,2 1,2,2,3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다진 안 하는데 이거지 다진 안 하시는데 뭘 너 몰랐지? 안 아파? 세이프 아파? 안 아파. 매일 거 안 아파. 이 화면에 스트라이프 두 랩이 누르기까지 있다. 다행히 있다. 안 아파. 안 아파. 다음 경기 봐요.